It's bad, it's good 난 내 맘을 잘 모르겠어 렉스 오세스의 왈골 알바벳 아, 이 정도면 장원영 정도는 되는 거 같은데? Listen, listen, I can't listen 뭐라는 거야? 듣자 듣자니 못 들어주겠구만 잠깐, stop it 나 정도면 춤 잘 추지? 얼굴이 예쁘지? 목소리 좋지? 아이들에게 장원영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장원영은 무슨, 장발장도 불가능하겠는걸? 오빠, 오빠가 뭘 한다고 그래? 감성 이해 못 해? 그래, 알겠어 나 특별히 오빠들게 한 번 보여줄게 제발, 쇼텍 컵 하나, 로마 더 이상 못 참겠다 야, 무슨 일이래? 너 왜 기능을 다 멈추려고 해? 아니,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나봐 이거 큰일인걸? 안 되겠다 당장 귀와 눈을 닫아버랴! 알겠어! 에이, 다운! 어, 뭐야? 오빠 뭐해? 저 한 무대하고 있는데 빨리 안 봐! 어? 이 정도면 잘 수 있겠다 방으로 가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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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어디가! 아! 그게 아닌가? 아! 이쪽도 아닌가? 아! 아! 이쪽이래! 아! 진짜 치마가 도래는 완벽한데 나한테 살짝 부족한 게 뭐지? 아! 그거야! 나 그거! 화장! 화장만 비슷하면 진짜 길 걷다가 장원영 소리 듣는 거 아님? 리을 리을 키윽 키윽? 자! 이제 화장 해볼까? 립스틱은 이걸 바르고 아이섀도를 이걸 바르면 장원영은 완전 똑 뛰겠는걸? 다 죽었다! It's so bad! It's good! 난 내 맘을 잘 모르겠어! Yeah! It's so bad! It's good! 난 내 맘을 잘 모르겠어! 아니... 이러다가 내 동생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점점 자기가 장원영인 것처럼... 오! 뭐야! 오! 오! 안 되겠다! 내가 고쳐줘야겠어! 응! 네! 네! 잉여초 강당에 장원영 온대요! 거짓말 아님! 얼른 와서 티켓팅 하셈! 급 이벤트래요! 아니! 여기 장원영이 온다는 게 싫어요? 아이들 리틀 장원영님이 진짜 온다고 했음! 그분 장원영 장팬이잖음! 거짓말일 수가 없음! 응응! 그럼 한번 믿고 가보지 뭐! 응응! 어? 저분은 설마... 저분도 오셨네! 누구...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국왕인 비스밀라 갑사실릭 에이쉬 아브라함이잖아요! 갑사 사와디 갑사리만 주다시기 어이! 저분도 오다니! 장원영님의 인기는! 대체! 어이! 설마! 저분은! 어이! 저건! 기... 김정은! 응! 내리내래! 핵보다 장원영을 더 내리내래! 좋아함! 다들 장원영이 온다는 소식에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응? 무슨 일이길래 학교 앞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지? 아이! 몽일이래 몽일?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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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슨 일이래요? 어... 여기 오늘 장원영 온대요! 어? 장원영? 설마! 익녀 최 장원영이 나! 요르르르 전주하기 위해? 너 꼭 보세요! 진짜 대박 사건! 아... 네... 어? 누구래? 야! 뭐... 동생아! 강당에 장원영님 오시는 거 알지? 너를 위해 내가 특별히 앞자리 맡아놨으니까 꼭 앞에 앉아! 이영이영! 기... 응? 오빠가 웬일이래? 호우! 진짜 감동이야! 어! 이건 아무래도 오빠의 배려인 것이야! 직접 실제로 보고 더 잘 따라하라고 이러는 배려인 것이지! 아... 오빠 오면... 또... 커버 댄스 한번 쳐줘야겠다! 진짜 피곤하다 피곤해... 아우 장원영 보고 싶어요! 여기가 내 자리인가 보다! 진짜 중앙 앞자리네? 우리 오빠 웬일이래? 어! 시작한다! 아!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와주셔서 정말 감타합니다! 오늘은 장원영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살람 살람 장원영! 사랑해요 장원영! 케이팝 너무 좋아요! 장원영님입니다! 장원영! 장원영! 최장원영님! 난 내 마음을 잘모르겠어!!! 날 쏘셨지! 말걸알바 음에... 하! 이종도면... 장원영 정도 doll는 되는 것 같은데? 승민 datasets 어떠신가요 장원형님의 영상이었는데요 장원형님이 여기에 진짜로 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보실까요 나오세요 장원형님 본인과 장원형 닮은 초등생 중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년은 내 무대로 올라와 주시지 그날의 암호는 나의 모델한테 바꿔줘야돼 앞으로 누군가의 모방할 일이 없도록 내 자신의 공부도 경고하기 만져를 줘야돼 다시 나를 거야 쪽팔려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오늘 하루일당 받아가세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아브라함씨 연기 오셨어요 두 배로 드리겠습니다 암호에 아우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일 있으면 불러주이소 아우 모두는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가보세요 이것도 요르르 정신 차렸겠지 뿅 구독 뿅 뿅 It's so bad It's good 난 내 맘을 잘 모르겠어 말소세 잠시만 뿅 구독 뿅 좋아요 삑 뿅 뿅 유행 1 명 피